횡성군이 서원면에 오염토 정화공장 설립 신청을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가 횡성군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의 반발에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청구인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1월 해당 업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9천여 제곱미터로 사업 부지를 축소한 것은 규제를 회피할 의도로 판단해 허가를 반려했습니다.